코로나19 완화와 함께 더워지는 날씨에 휴가를 계획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항공권 확인 메일을 한 번 잘못 클릭했다가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해외여행이 증가하는 틈을 노려 유명 항공사를 사칭해 항공권 결제가 완료됐습니다. 공항 가기 전 확인 부탁드립니다와 같은 제목의 메일을 보내 악성코드를 유포하고 개인정보를 빼가는 사례가 확인됐다는데요. 해커들은 메일 본문에 항공권 결제 명세서 내역을 담고 항공권 티켓 확인증으로 위장한 파일을 첨부해 메일을 받은 사람이 첨부 파일을 클릭하면 이메일 계정 정보를 요구한 뒤 해킹하는 수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에 한 보안업체는 첨부 파일을 열기 전 항상 주의해야 하며 첨부 파일명이 수상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하다면 절대 열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